산지직송 당일수확 벽재 100다닥끼오이 구매문의 0107629-1986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매물품 문수내농장 산지직송 당일수확 벽재 100다닥끼오이 판매합니다. 판매자 문수내농장 오늘부터 수확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전 주문건은 당일 수확된 상품으로 배송됩니다. 단, 산지수확 물량에 따라 하루정도 지연될 수 있어 지연된 경우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지직송 오이가격 특품 30개 32,000원, 특품 50개 38,000원, 택배 발송 당일 수확하여 포장해 배송합니다. 문수내농장 산지직송 당일수확 벽재 100다닥끼오이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0107629-1986 신바람 건강한 마트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